자, 일지테크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을 제안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한 분은 역시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으로 가자. NVH 코리아를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자동차에서 2차 전지로 확장하고 있는 덕양산업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주셨는데 결국에는 애플카 이런 테마에 묶이기보다 결국에는 실적 잘 나오고 또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그런 회사들을 보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먼저 좀 볼까요? 네, 앞서 내용이 전장 쪽으로 준비를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고 했을 때 해답을 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깁니다. NVH 코리아인데 그냥 영어로 쓰면 쉬운데. 한글로 이렇게 풀어 써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은 보기 때문에 자동차 내장 제품부터 그리고 또 엔진 제어 부품, 엔진 룸에 들어가는 흡차음제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작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부품들이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끌어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눈길이 가는 게 자회사 중에 원방 테크라고 있습니다. 한때 이 회사가 음압병실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졌죠. 맞혀 있습니다. 클린 룸인데 원래는 이게 그쪽까지도 연결돼서 쓰이기는 하는데 원래 이쪽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클린 룸의 강자가 됐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나오고 있던 이런 현상들이 또 연결은 됐지만 실적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사면 H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쪽을 보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약간 건설 쪽에 매출이 잡힙니다. 그래서 클린 룸과 함께 이어지는 건설 부분, 건설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겠죠. 약간 그런 쪽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약간 설비 투자? 이런 쪽에 강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전장 쪽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게 현대차 쪽으로 EGMP 관련된 쪽에 배터리 모듈팩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조립해서 현대 모비스를 납품하다 보니까 모비스가 이제 완성시키는 이런 구조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시류에 맞는 흐름들을 맞춰가고 있다. 그렇네요. 하지만 주가만 못 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실적 확장세가 계속 이어졌고 작년까지 보니까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24억 정도 나왔는데 2020년도에 한 80% 수준까지 와있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실적도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장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약간 눈길이 가서 아직 부채 비율 200%대 이상으로는 이어지고는 있지만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을 내서 빚을 갚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눈길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이 한 800억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재무구조가 부진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는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VH 코리아를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도 또 관련된 종목, 덕양산업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내장 부품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내에 있는 가픽 모듈에는 크래쉬패드, 도어 트림 같은 걸 만드는데요. 가픽 모듈 같은 경우는 운전석 앞에 보이는 보통 저희가 대시보드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대시보드 외에 주변에 130여 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모듈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이오닉5에도 이런 가픽 제품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픽 부분은 상당히 강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차하고 협력 관계가 돈독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에 협력사 평가에서 파이브 스타 등급을 획득을 하면서 향후에 좀 더 긴밀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매출도 비교적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분기 누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11% 증가하는 9,700억, 영업이익도 26억, 흑자 전환을 하는 만큼 일단 실적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자동차 반도체에 관련된 부품이 정상화된다고 하게 되면 생산량이 좀 증가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관련된 모듈에 대한 매출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기존에 자동차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부품 쪽을 신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는 게 강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배터리 어셈블리라고 해서 2차 전지, 자동차 내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열 관리를 통해서 배터리 수명이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한국기술평가원과 그다음에 배터리 모듈 관련돼서 주간 연구개발 기관으로 또 선정됐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SK온하고 상당한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 공장 내에 배터리 모듈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 조지아의 덕양 아메리카라는 법인을 작년에 신설했습니다. 관련돼서 아마 추가적인 투자가 최근 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도 사업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덕양산업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서는 현대차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SK온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미국 지사를 또 설립을 했다라는 것까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 덕양산업 가격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덕양산업이 작년 6월에 한번 올랐었다. 그다음에 옆으로 좀 횡보를 했습니다. 6월에 올랐었던 건 정치 테마에 묶여서 최재형 관련주다라고 해서 올랐었다가 그 이후에 옆으로 좀 많이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조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되고요. 지금 가격 3,500원 내외에서는 회수하시는데 큰 부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수준이 4,000원. 그다음에 순절은 3,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양산업의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NVH 코리아도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굉장히 사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러신가요? 일단 지금 차트나 동향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횡보죠. 시장에서 거의 못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성과되고 있고 EGMP 하면 좀 먹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4,000원대 초반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 4,200원 정도의 단기 압박은 있는데 이 부분이 안착해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이제 박수권 상단부를 돌파해서 목표가 5,500원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적가는 3,65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NVH 코리아와 그리고 덕양산업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지테크에 대한 주로 자동차 관련 종목들 중에 견실한 종목 2개 NVH 코리아, 덕양산업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으면 여기까지 확인해보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간단하게 좀 세워주시죠. 김민수 대표님부터요. 네.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변경성이 오늘 되시면 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지속성 계속 보여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하루하루가 요즘 다르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저희도 선물 때문에 선물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아직도 오늘 금융 옵션 만기 때문에 좀 불안감은 있지만 어제만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음 주에 LG에너지솔루션 관련돼서 청약을 하기 위한 주식 매도 부분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일단 지수 때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경, 기관 자금 1경이 모였답니다. 저도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과연 이것도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